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기를 보면서 정하선 깊은 물 큰 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물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잃어본 일 없이 어둠을 헤쳐온 날개하게 높이 날아본 절 없어도 풀리프 뒤안결에 날개 여며 쪽거리 앉아 어깨 너머로 손발 올려 비벼된 가늘어도 긴 기도 속 날개짓 그 미세한 울림 하나로 마음속 모세 혈관에 흐르고 있는 그리움 한 줄기까지 진동으로 울림으로 뜨겁게 주고받는 빛을 갇힌 자들이 귀 기울여진 일 없어도 보이지 않는 혈맥 찾아 어둠을 뚫으며 세상을 떠매고 온 풀리프로 연명하던 끼니 자식이 한 어미의 간절함 굵은 빗줄 가진 자들의 피 한 방울 얻으려다 에프킬라나 전자 모기향에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부딪히는 멍든 머리 비비며 울음 한 점 없이 먼지로 돌아가는 감사합니다.